동설풀이 자 동설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잘라서 가겠습니다 잘라서 도입부.. 쭉 갈게요 일단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간 imperative 간 간 버터당 감사합니다. 따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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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했지요? 안했지요? 했어요 회장님이 안했다면 안한거 맞습니다 야 나 적어놓은거 있다 수줍 있다 다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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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따다닥 따다닥 사모님 준비 시작 동다다닥 따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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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할게 동다다닥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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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다닥 동다닥 동다닥 우 입장 다구구 다구구 넘어갑니다! 넘어갑니다! 그런데 가락을 넣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입부에서 아! 이게 아니다! 그런데 다다를 안하고 그냥 딱 다로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다를 계속 동입부만 다시 동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준비 시작! 계속 자, 넘어갑니다 자, 중간에 도입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더구덩 더구덩을 많이 쳤는데 두 번째 도입부가 끝난 다음에는 따구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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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쿵 따구궁 따구궁 따쿵 따따랑 같은 패턴인데 네 치는 것만 따구궁 따구궁 따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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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겠습니다 준비 따쿠궁 따쿠궁 한 번은 바로 치고 한 번은 너로 치고 그 다음에 따쿵 이겁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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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요 다시요 시작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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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요 시작 따궁 따궁 잘 들어보세요 요겁니다 따궁 한 번 치는게 아니라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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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작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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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요 시작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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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만 이어서 춰보겠습니다 시작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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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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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만 마지막 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고 좀 조용히 보세요 한 번 더 구가 좀 빨리 붙어도 돼요 따궁 공 따궁 공 시작 펼치고 좋습니다 시원하게 치셨습니다 시원하게 치셨습니다 자 다음에 맥 시작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귀엽다 근데 자 그런데 이제 딱 따궁 공 따궁 공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따궁 공 따궁 공 따궁 공이 아니라 따궁 공 따궁 공 따궁 공 따궁 공 따궁 공 붙어야 됩니다 다시요 더 박아치셔야 돼요 시작 더 빨리 치세요 시작 그렇지 한 번 더요 그렇습니다 잘 치셨어요 이뻐 이뻐 자 잠이 쓰리 될는지 진짜 이슬님 시작 다시 왜 거기서 늘어지니까 잘 쳤는데 잘해 놓고 네 동 잘해놓고 다궁 한 번 더요 시작 한 번 더 시작! 멀리 오십시오 오케이! 오른하늘 저 높이 아톰님 시작! 그 뒤 깨가 이상했어 그렇지! 그렇지 그렇지! 말 좀 합시다! 따구 구사이가 자꾸 벌어지면 안 된다니까 따구공! 따구공! 시작! 그렇지! 좀 더 빨리 들어가야 돼 다시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더 시작! 그렇지! 오케이! 세침하게 끝내지 마시고 장구가 뒤집은 건 아시겠죠? 안 뒤집어졌나? 안 뒤집어졌나? 그렇구나 근데 자기가 이렇게 쳤어 자기야 그냥 내!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역시나 아니 아니 하나하나를 역시나 다시! 다시! 한 번 더 하라고 그래! 내가 뭘 놓쳤지? 잘 칠 것 같았었는데 다시! 시작! 한 번 더요 다시! 그렇죠 됐습니다 다시! 자! 회장님! 시작! 아이! 아 이건 뭔가요? 아이! 이건 뭔가요? 다시! 시작! 그러시고! 그렇지! 다음 번! 아이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뭐 어떻게 치니? 뒤죽박죽! 아따! 엉망진창 수라장이 될 뻔해지! 다시 한 번 시작! 한 번 더! 한 번 더! 됐어요! 근데 거기 넘어갈 때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굶 뜹니다 거기가 잘하셨어요 선남자는 지금 뭘 갖고 치십니까? 여보세요? 어머 어머! 갑자기 떨어져요! 없어요 없어요 자! 회장님 잠깐 빌려주세요 준비! 아니 참고치! 시작! 그렇지! 한 번 더! 두 번 더! 마지막! 어! 소리 좋아요 아! 막수! 자! 잘 치셨는데 말이죠 아주 유효하게 이게 빨라지면 어떻게 될 건지 나중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랑님 시작! 도라무칵 도라무칵 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엄청 다시! 시작! 다시! 다시요 다시요 따구공 따구공 다시 따구공 따구공 다시 또공 한 번만 더! 그렇지!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느리게 치셔도 됩니다 네! 그렇게 하시고 잡으시고 시작! 잠깐만요 사전에 개별적으로 시킨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듣는데 안 오실까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천재 악재로 하겠습니다 그렇지! 쉬쉬쉬 두번 더! 방승! 천재 났쏘! 그러네 박자 감각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네 잘 치셨어요 오늘 아마 처음 잡아보시지 않으셨을까요? 딱 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집사람 없거든요 그거는 진짜 처음 잡은 거야 그런데 한 배가 해외 나가시지 마시죠 여기 있다면 장구명인 되고 왔어 장구명인 자!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녀아님 시작! 시작! 이상해졌어요 다시 따구궁! 따구궁! 다시 따구궁! 따구궁! 또 한번 따구궁! 따구궁! 그렇죠! 마지막! 따구궁! 따구궁! 잘 치셨습니다 너무 중후하다 C4 브레이크가 없어! 브레이크가 없어! 많이 했다 아이가? 브레이크가 없어! 브레이크가 없어! 많이 했다 아이가? 그만해라! 밥 먹으러 가자! 자! 따구궁! 따구궁! 4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! 시작! 따구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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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대한민국! 이제 삐지마이소잉 대한민국! 얼른 대한민국! 자! 대한민국 대한민국 두 번! 인사구 타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! 둘! 서이! 나이! 대한민국! 대한민국! 인사구 시작! 정민 près 안녕하십쏔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회용 신회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